골로세서 우리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부르심에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우리를 원하시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권능을 갖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바로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증가하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세 교회는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바오루가 함께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단에 이런 여러 가지의 공격들이 들어왔고 교회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들이 들어왔는데 율법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나로부터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또 이런 게 들어왔고 또 헬라의 철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온전한 그 복음을 이렇게 인간의 잣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상에도 들어왔고 또 하나는 위장된 기독교의 그런 형식주의.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형식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네 없네 맞네 틀리네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골로서 이렇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또 함께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서에서 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 새 사람을 입은 자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도 우리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우리에 있는 모든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관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 온니스를 깨고 또 연합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새 사람을 입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저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창세기 3장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냐 사단이 준 가짜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이 가져다 준 잘못된 함정 창세기 3장인 나 중심 내 이기적인 중심 이러한 나 중심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돈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 같고 성공하고 인정받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안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내 중심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 중심의 내 생각에 내 틀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시험이 들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시험이 들기도 하고 성공 때문에 더 성공의 궤도를 달리기 위해서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없고 오히려 더 뭐가 닿으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단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찾아왔던 것이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숨는 우리 안에 그 두려움, 불신함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냐 오히려 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패해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피흘림으로 그 우리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 심이 부패해진 마음에 창세기 3장 6장에 정말 잘못된 그 틀에 갇혀있고 올무에 갇혀있고 함정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 마음에 그리스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지하시게 되어지면 바로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사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동치하시는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우리 안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평안함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붙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함 속에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 속에 하나님의 회복하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귀한 축복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 그 평강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고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지 않으면 자꾸자꾸 틀린 방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의 신 주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지 아니하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내 생각의 틀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세상의 기준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흐트르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밑관절과 골스를 찔러 쪼개게 하고 또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크고 작게 찾아오는 우리를 늘 틈타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틈타고 환경을 통해서 틈타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으면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평생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또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뭐가 되냐 용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용원히 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게 되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 서밋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 속에서 또 이끌어가는 바로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 혼돈의 문화가 아무리 낯센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용원한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뿌리가 내려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문화 속에 주인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용원한 작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언약의 작품을 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갈 때 그걸 통해서 시공과를 처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가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편강이 그리스도의 편강이 있는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대살로니가 전사 우리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망대 하나님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이 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권세가 있는 자가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때 불평이 떠나가고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가 되어지지 않냐면요 우리 안에서 18번 불평이 먼저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오고 염려와 근심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하여서 누가 틈타냐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면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옷을 입었지만 우리 안에는 늘 재성이 남아있잖아요. 늘 재성이 남아있고 늘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습관과 재질은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재질은 늘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앱뿌리 오래된 것들 오래된 그러한 올무들에 하나님은 벗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재창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바라보는 나의 눈의 시선이 나의 삶이 어떤 향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직장 현장 속에서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 이러한 질문 내 자신 앞에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언약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기관과 내가 있는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나의 산업의 현장 속에서 나의 직분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향기 예수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유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태를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따로 교회 안에서 따로 형식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신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성취가 되어주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말 내 생각에 내 의지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로 원하시고 우리의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크리스의 생명을 증가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무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이 고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일이든 산업의 일이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일이든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 예수만이 능력이고 주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내 이름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은 내 이름으로 막 일을 해요 내 이름으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해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또 상처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나 사람들에게 송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곤면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 안에 역사와 능력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 것 내 생각 내 상처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앉은 병이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 눈을 꽂았을 때 뭘로 했죠 나사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시는 그 능력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 어떤 말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이 기쁨 기뻐하시는 축복 속에 나와 현장과 교회 내 가정 후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237 현장 속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